정남진 장흥의 대표 관광지가 바로 우드랜드인데요. 편백숲과 억불산 명품 테마길 등 힐링하기에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길이다 보니 불편함도 존재했는데요. 관광 약자의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백나무 가득 울창한 편백숲 우드랜드. 휴양림이라는 이름답게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편백나무의 향은 물론 다양한 생태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이라는 특성상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상황. 장흥군이 관광 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남진 편백숲 모노레일은 장흥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34억 원을 들여 우드랜드 입구에서부터 소금찜질방, 천문과학관을 경유해 억불산 정상에 이르는 2.8km 규모의 복선 모노레일과 차량 15대,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민간 투자사인 주식회사 AMT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서 장흥 모노레일이 장흥의 관광 방수화가 돼서 히트치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 약자들에게는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편백숲 우드랜드. 모노레일 설치로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